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신대가를 통해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신대가 저는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고요.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대한 공부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론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신대가를 통해서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나 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로 직접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우리가 연말이 되면 산타렐리를 기대하고 좀 훈훈한 연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서 많이 낚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는 또 언제든지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듯이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한 공부를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좋은 정보와 자료들 함께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참여 안내 방법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15 제 이름이죠. 서용원이라고 세 글자만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참여코드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 가지 선물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종목 고르는 게 가장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점프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장중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해서 단기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 방송 끝나고 제가 검색식을 올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인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랠리 없는 연말장세 성공투자법이라는 전략으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나 오늘이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요. 2023년 들어서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시장의 두 번째 2위입니다. 그만큼 모두가 관심이 없다라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신규 종목을 고르지 않더라도 보유주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안내 방법은 동일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것과 동일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세 글자만 문자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온라인 공개 방송도 소개받을 수 있고 노란톡을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검색시까지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오늘 시장과 특징 종목들 업종들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 강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미국 증시가 다행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그래도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을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아마 보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오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하락 마감을 했고 특히나 코스닥의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24%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난 고점 자리 한 더위였죠. 무더위 때 8월 1일 날 2668포인트를 터치하고 최근 2273포인트였는데 그 가격을 중심가격으로 4등분을 한 가격입니다. 지난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이 중심가격을 한 번에 돌파함으로써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는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엔 조정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지금 25% 능선 자리인 2370포인트를 이탈하진 않아서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좀 나은 모습대로 보이고 있는데 이 동일한 조건으로 4등분 선을 코스닥을 해보면 지금 현재 보시면 중심가격을 넘어서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25% 능선도 무너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하락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공매도 금지의 이슈에 대한 노이즈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죠.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완전히 배제가 안 됐습니다. LP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방어 역할로서 공매도를 제한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기관들의 공매도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공매도를 LP들 외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한 흔들기가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물 시장에서는 수급이 좀 말라버리고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성만 만들어가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 위한 정부가 또 분주한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공매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2차 전지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이 하락세를 좀 멈춰 서는지에 대한 여부가 정말 중요할 텐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BM의 중심의 하락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번 공매도에 대한 금지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인 모멘텀적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봐야 될 거고요. 외국인들의 공매도는 어쨌든 제한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전저점의 이탈보다는 좀 등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TSMC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반도체 쪽에 좀 수급들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도 물량이나 공매도 제한 물량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금 낀 자리에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연말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당분간 좀 박스권 장세로서 좀 심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결국에는 대형주들은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으면서 등락을 보이고 반대로 중소용단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투자 전략으로 삼아보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늘 신대가를 첫 방송으로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 기술적인 흐름들에 의해서 저가 매수, 고점 매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업종에 대한 전략들을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전체적인 거시적인 측면에 분석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업종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빈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동성제야 이런 종목들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차트 화면을 좀 보면서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빈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상승을 했다가 재차 눌림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보통 택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물류망을 갖고 있는 것. 특히나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택배에 실려서 빈대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는 충남권까지도 발견이 됐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 역시 빈대 박멸을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테마성 움직임들이 이어질 가능성 그런 점들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동성재학의 차트를 보시면 바닷건에서 9월 달부터 있다는 되돌림들이 나왔고 특히나 이 종목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장기 입형선들을 돌파시켜 놓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7일 지난주 화요일에 대량 거래를 동반시켰죠. 물론 지난 11월 3일 고점 자리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여기서 물량으로 들어왔던 매물들이 아직까지 빠져나간 흔적들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눌림목자를 이용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면 단발성 시세를 노려보실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 이런 점들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경농도 훨씬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경농 같은 경우는 11월 11자에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트 모양은 다를지라도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고점 추경 매수세가 있다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들의 단기적 시세를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은 상승 종목들을 추경 매수하시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공략하시는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흐름들과 더불어서 일단은 중소형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반도체주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SK하이닉스 역시 상당히 좀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와 동조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차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보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의 움직임과 거의 동일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지금 현재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함께 조정을 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상당히 제한된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TSMC가 매출을 발표를 했죠. 역대급 매출을 발표를 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지금 현재 재고 자산에 대한 소진이 거의 완료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빠르면 4분기, 늦어도 1분기부터는 완벽한 흑자와 함께 더불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흑자와 더불어서 바닥을 터치하고 상승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공매도에 대한 이슈에 더불어서 2차전지의 저가 매수보다는 반도체 쪽에 대한 전략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지켜봐야 될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SFA 반도체라든가 한미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시황과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매주 여러분들께 소개된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루이브에 루이브의 시간을 통해서 가질 거니까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또 강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 함께 좀 나눠보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매수 타점과 맥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화면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소를 옮겨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핵심 기법에 대해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또 여러분들께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과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함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세 글자만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참여 코드는 3258번 밑에 자막 나가고 있죠. 이거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검색식을 오늘 올려 드릴 겁니다. 이 검색기는요. 특히 여러분들 종목을 선정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검색기가 될 겁니다. 특히나 이 지금 시장에서 현 시장 시간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검색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좀 활용을 해보신다라면 특히나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업종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테니까요.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8시 반부터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에 진행이 됩니다. 요새 장중에 흐름들을 보면 오늘 특히나 그랬어요. 오후장에 거래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될 거예요. 특히나 지금 산타랠리도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제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1강을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의 비밀이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정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캔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가치 분석, 기술적 분석, 여러 개 큰 파토리로 나눠져 있고 섹터 분석, 이런 퀀텀 분석,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 캔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새는 실적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HTS나 MTS에서 나오는 보조지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캔들을 통해서 내가 실적도 볼 수 있고 현재 수급도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모든 매매가 가능한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지금 대부분이 보조지표를 활용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캔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초강의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만 전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빠르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초는 넘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미국식 차트와 일본식 봉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은 이런 일본식 봉차트를 활용을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이런 전략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미국식 차트도 물론 빼로 돼 있고 우리가 일본식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상승과 하락의 색깔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식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파란색과 또는 초록색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락선이 양봉으로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식 차트 즉 한국식 방법은 상승이 양봉 하락이 은봉을 기록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미국식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애플의 주가 흐름입니다. 애플의 주가 흐름들 지금은 애플이 정말 어려운 구간을 겪어가고 있지만 이런 상승세가 나와줄 때 또 연두색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락세로 표시된 부분이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밑에 보이시는 거래량 차트에서도 색깔이 뒤집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초를 한번 복습해 볼 겸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HTS의 일본식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차트에서 하락세가 나올 때 은봉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캔들에서는 양봉의 캔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캔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실히 표현이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이거는 저가와 고가. 그 다음에 시가와 종가. 반대로 시가와 종가가 나눠진다. 이것은 일본식 차트와 미국식 차트가 차별점이 없다. 단지 이제 색깔이 이렇게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은 색깔이 채워져 있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점은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걸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를 단일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뭐 5개의 캔들을 예를 들어서 1봉 기준에서 5개의 캔들을 평균내서 선으로 그은 게 5일 평균선이 되는 거고요. 뭐 21을 평균낸 게 21 평균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가장 기초가 되는 1봉 단일 캔들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양봉이죠. 양봉은 상승을 나타내는 거고 상승은 시가가 저점에서 그 다음에 종가가 이 자리에서 멈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가 장중에 있는 고가 그 다음에 장중에 있는 저가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캔들을 보면 물론 시가와 종가는 시작과 끝점 자리가 되겠죠. 시작과 끝점 자리가 되겠지만 이 저가와 고가가 뭐가 먼저가 찍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캔들을 봤을 때 하루의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좀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봉과 은봉의 구분은 그날 플러스가 났느냐 상승이 났느냐 하락이 났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대비 상승을 해줬느냐 아니면 시가 대비 하락을 했느냐에 따라서 양봉과 은봉이 구분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주식에 주식이 A라는 주식이 따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 A라는 주식이 장 마감 후에 호재가 나왔어요. 호재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드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날 갭으로 즉 다음날 첫 시작과부터 한 20% 넘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전날 종가가 여기였다면 이렇게 출발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매물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이 시가 자리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결국에는 플러스 5%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시가는 20%였지만 종가는 5%로 마감을 했죠. 그렇지만 플러스 5%입니다. 그래도 시가 대비 하락을 했으니까 은봉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악재가 터져가지고 마이너스 20%로 출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종가가 마이너스 5%로 마감이 됐다.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된다?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봉과 양봉을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그날 움직임의 강도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악재가 터져서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장중에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폭을 줄이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된 것이고 아무리 호재가 나왔어도 이게 너무 과도한 상승이다라고 시장에서 파악이 됐고 수급들이 그렇게 움직여주면 결국에는 하락세로 움직이면서 상승폭을 반납해서 끝남으로써 은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나타나는 상승은 저점에서 나타나는 하락 양봉이 나왔을 때도 이게 힘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캔들을 통해서만이라도 유추를 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보조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보조지표를 대부분 여러분들이 HTC 보시면 계산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변화만 주면 그만큼 왜곡을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캔들을 통해서 힘의 강도를 파악하는 것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한 유명한 트레이더 미국에서 유명한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아예 보조지표를 다 제외하고 캔들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오히려 왜곡된 현상들을 잘못된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모든 것을 제외시키고 캔들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 제가 오늘 1강에서 이런 쉬운 걸 알려주면서 이런 걸 봐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시간만이라도 이 캔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숨겨져 있는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초로 들어가서 보면요. 종류가 다양하죠. 양봉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살짝 윗골을 만들어낸 모습들. 영망치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긴 것도 영망치형이죠. 이렇게 생긴 것도 망치를 뒤집어놨다라고 해서 영망치형이라고 하고요. 영망치형의 특징은 뭐냐. 은봉으로 바뀔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위에 매물이 쌓여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형 돗지. 도지 캔들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도지 캔들이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기에 가장 좋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이시는 캔들은요. 시가와 종가가 동일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이라도 좀 차이가 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윗골이가 길고 아래골이가 길게 났다라는 것은 힘의 균형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점은 매수세, 아래는 상단은 매도세. 이 매도세와 매수세가 서로 균형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사실 우리가 공략하기에 굉장히 수월한 자리고 또는 매도를 하기에 수월한 자리가 될 수 있죠.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영망치형 이후에 나타나는 캔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또는 반대로 우리가 장대 음봉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주는 다른 캔들과의 조합에서 나타나는 것을 봐야겠지만 이 도지형 캔들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변곡점들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단 자리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도지형 캔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추세 전환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냐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떨어지는 자리를 이용해서 일명 물타기죠. 내가 계획에 의거해서 매수를 한다면 분할 매수가 되겠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떨어졌을 때 그럴 때 그냥 있기에는 불안하니까 평당가를 맞추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다가 물타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내 종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도지 캔들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변곡점을 체크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것을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여기서 보시면 영망치형 캔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도지형 캔들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주가가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추세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영망치형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영망치형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 전환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갭으로 여기서 띄워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도지형 캔들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아,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일부씩 정리해 나가는 이런 추세 전환에 확인할 수 있는 활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이 도지형 캔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캔들들의 조합을 하나하나씩 쌓여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도 고점 형성이 이루어졌을 때 도지 캔들을 보여주고 하락세가 이어졌죠. 다시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도지형 캔들을 두 개를 만들어내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업이 상승 추세를 만들다가 악재가 터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예고 없이 쏟아져버리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확률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확률 게임에 있어서 이런 경우의 수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하락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이런 시그널들을 먼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도지 캔들을 만들어내고 계속 하락한다고 당정질 수는 없어요.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일시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 결국엔 모멘텀이나 새로운 이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없다면 결국에는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는 도지 캔들을 보여준다라면 여기서는 추세 전환의 활용으로 좀 더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추세 전환이 나와준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동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말 그대로 카운팅은요. 저점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하게 붙었는데 하단 자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대양봉을 거치고 상승전환을 이루는 모습. 다시 보시면 여기서 반대로 고점 자리에서는 힘의 균형이 생겼는데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하락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도지형 캔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도 이러한 점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강의에 대한 또 자료들도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시면 제가 함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밑에 하단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3258번 참여코드 입력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고 또 여러분들 들어와 계시면 이 방송이 끝나고 제가 검색기도 올려 드릴 겁니다. 이런 식의 상승세가 나오는 전환 자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검색식을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형 또는 영망치가 아닌 망치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교수형은 이제 시가와 고가가 종가가 동일하게 맞춰진 것을 교수형이 매달았다고 해서 교수형이라고 하고요. 시가가 출발하고 장중에 떨어졌는데 다시 그 하락폭을 전부 다 말아 올려놓고 고가가 형성이 돼서 끝났다라는 것. 굉장히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힘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형이 일단 은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이 교수형이 발생을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상승.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샀어요. 그리고 장중에 다음날 조정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러면 잘못하면 고가의 매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공략해 볼 수 있는 캔들은 망치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한데 종가가 조금 더 원미친 부분들을 망치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망치형과 교수형은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힘의 강도에 차이가 있다고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16년 동안 주시장을 봐오면서 느낌만은 거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 꼬리를 활용한 매매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수형이나 망치형이나 둘 다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마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주식 종목을 상승 공략을 할 때 이렇게 장대양봉에 추경 매수하는 것은 잘못하면 종가 기준에서 역망치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손실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보다는 다음날 이런 망치형이나 교수형이 나타나는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치형과 교수형의 패턴이 나타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장대양봉 이후에 망치형 캔들이 발생하면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망치형 캔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반대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변곡점이 발생할 때 도지형 캔들을 볼 때는 고점에서 추세전환 저점에서 추세전환이 일어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변곡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매수 타이밍을 알아보는 자리에서는 이런 망치형 캔들이나 십자형 캔들이 나타나 줄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전략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 국면으로 가져가면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망치형 캔들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오전 7시 굿머니 세븐에서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마다 종목에 대한 주력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0월 16일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망치형 캔들이니까 좋습니다.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업체고 ADAS라든가 HUD 등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가격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시면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주가가 장대양봉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죠. 이미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역배열 다 있던 이동평균수점들이 수렴 자리에서 확장 국면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매수 타이밍보다 망치형 캔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드릴 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런 캔들 매수 타이밍들을 잡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프포착 검색기를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동으로 이런 종목들이 걸러지게 제가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색기를 통해서 나오는 종목들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서용호 전문가가 오늘 신대가 1강을 통해서 망치형 캔들에서 매수를 해보라 그랬지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수익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검색기를 받는 방법은요. 여러분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호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들어와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망치형 캔들까지 해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방법들을 알아봤죠. 그럼 이제 위꼬리와 아래꼬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이제 캔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캔들을 보시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시작가 시작가 그죠? 시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장중저가 그 다음에 여기가 고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죠? 이게 만약 음봉일 경우에는 여기가 시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동일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꼬리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또는 십자형 캔들은 뭐예요? 힘의 균형을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래꼬리가 길게 나있다는 것이 추가적인 힘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윗꼬리와 아래꼬리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중이 여기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누군가는 저점에서 이 저점에서 싸다라고 인식을 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이 고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산 사람이 됐든 어디서 산 사람이 됐든 이건 비싸네 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꺾여 내려와서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즉 여기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꼬리가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매수세. 여기는 싸다라고 인식이 된 거고 여기는 뭐예요? 매도세가 되겠죠. 매도세. 매도세. 비싸다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가, 종가, 적가, 고가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꼬리는 뭐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매물과 손실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 잘못 수익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여기서 매수한 자와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전부 수익이에요. 여기가 수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매수가 된 사람들은 손실이에요. 손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꼬리를 보시면 우리가 여러 캔들들을 보시면 뭐 망치형이 됐고 뭐 십자형 캔들이 됐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라면 꼬리는 밑에 꼬리는 수익이고 윗꼬리는 손실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즉 아까 전에 교수형 캔들이 좋다. 망치형 캔들이 좋다라고 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수익 본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죠? 보압 아니면 수익인 거죠. 여기서 매수된 사람들은 반대로 반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꼬리가 생겼다라고 과정을 해봅시다. 영망치형. 그럼 뭐예요? 수익 난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손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 본 사람이 다음날 만약에 하락 출발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뭐로 작용을 해요? 매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가 의미하는 바 아래 꼬리는 수익, 윗 꼬리는 손실, 즉 매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캔들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캔들 또는 이렇게 생긴 캔들 뭐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전략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캔들도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 본 사람들 그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다음 움직임에 있어서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이겠다. 아니면은 저항이 생기고 떨어지겠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본을 토대로 이제 여러 개의 캔들이 생겼을 때에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1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캔들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으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보조지표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캔들을 가지고도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날 움직임을 보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 보조지표를 다 조합을 해서 모든 시그널들이 매수 시그널들을 가리키면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보조지표가 매도를 가리키면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든 지표를 내가 다 이해하고 있고 통달하고 있고 모든 걸 다 세팅해놓으면 수익이 날 거야라고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의 움직임들의 행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줬는 것이 보조지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술적 분석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캔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적산병 장대양봉의 캔들이 세 개로 발생하는데 아래꼬리나 윗꼬리들이 크지 않고 나타난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추가 상승의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뭐예요? 상승, 잉태형, 하락세가 나와줬는데 하단 자리에서 도지형 캔들은 아니지만 영망치형이 될 수 있고 도지 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세를 전부 다 장악하는 즉 매수세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매물들을 전부 소화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다 받아서 매수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승, 잉태형은 추가 상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승, 장악형, 하락세를 두 배 이상 뛰어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으로써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흑산병 계속 떨어지는 거죠. 올라가는 듯 하죠. 하지만 올라가는 듯 하나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는 듯 하나 다시 떨어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위에 매물들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상승, 장떼, 양봉이 나왔는데 그것을 잡아먹는 캔들이 나왔다. 흑운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캔들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한번 1강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캔들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과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조지표보다 캔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주력하자. 그래서 단기간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활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나와 있죠. 외우기보다는 꼬리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딱 한번 익혀놓으면 볼 때마다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외우기보다는 꼬리의 형태를 확인한다. 같은 캔들이라도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우리 아까 전에 십자형 캔들이라고 봤죠. 도지형 캔들이 하단에 있느냐 상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캔들 분석 외의 뉴스와 실적 모멘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캔들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내일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자료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또 연말장세 성공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장중에 진행이 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입력하셔서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뵙도록 하겠고요. 저는 오늘 1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들고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대1 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